이게 진짜 좋은 게요 얼굴에 그냥 이렇게 면도 후에 뿌려주시면 엄청 촉촉해요 안녕하세요 모델 호익입니다 평소에 기초 화장품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남성 유명 화장품인 블랙 몬스터 기초 화장품 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화이트닝에 중점을 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짜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올 게 뭐냐면요 크기 엄청 커요 3개월치 분량이라는데 거의 뭐 제 손바닥보다 더 큰 정도 미스트식이어서 바로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피부에 촉촉해요 여기 면도 우리 사고 나면 또 뭐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냥 바로 면도 후에 뿌려주시면 진정 효과도 날 것 같아요 또 위생적이게 손에 안 묻혀도 되니까 이 스프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로션 화이트닝에 베이스를 둔 것 같은데 하얀색 뭔가 숭백의 밑 가볍고 얇은 느낌 촉촉한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오 슬리핑 팩도 되네요 자기 전에 바르는 팩처럼 남자분들은 아이크림 같은 것도 또 안 바르잖아요 올인원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EWG 그린 등급을 받았다고 해요 피부에 무해한 성분들만 가득한 건데 꼭 한번 믿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남사친 아니면 뭐 연인 선물을 줄 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꾸준히 쓰시고 저처럼 밝은 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